오늘은 가족에 관련된 호양을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이에요. 첫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? 자른 거 안고 마이ng의 당신이 가족은 몇 명이에요? 라는 뜻인데요. 단어부터 하나씩 배워봐요. 자른 자른은 가정, 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. 발음은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. 자른 한 번 더 자른 거 거는 있다,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. 거 뒤에 명사는 붙여서 사용해요. 발음은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. 거 한 번 더 거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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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 매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. 십 이하의 술렁은 물러볼 때 사용해요. 발음은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. 마이 한 번 더 한 번 더 마이 요 마이 고 고 고 고 가족들의 가족들의 가족들은 몇 명이? 이번에는 두 번째 문장이에요 가족들의 가족들은 4명이에요 저는 4명이요 이번에도 단어부터 배워 볼게요 4 봉은 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뜻하는 그의 앞에 묶여서 쓰며 4명이라는 뜻이 돼요 발음은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봉 한 번 더 봉 좋아요 그럼 다시 문장으로 따라해 보세요 자, 든 구토이 có 4 người 한 번 더 자, 든 구토이 có 4 người 오늘은 이렇게 두 문장과 단어들을 대해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 번씩 따라해 보면서 오늘 수업 마치게요 가지는 가족들의 가족 usual 몇 ler mấy người 가족들의 가족으로 прилγα 가족들의 가족은 엮고 가족들의 가족은74 가족들의 친구들 가족들의 가족은 어지celommation 4번 보여 soon 가족들의 가족이 6번терес 5번件 3번째 감사합니다.